황이동, 포장받자 널 생각하며 소주 한잔에 그대가 좋아하던 김치찌개를 가만히 바라보던 눈물 한잔에 그 사람 맞었나요? 아니 소식이라도 그녀에게 전해줘요 널 지금처럼 기다린다고 포장마차 그때 그 자리에서 네가 있던 그곳에 섰어 날 사랑한다 말했잖아 영원할 거라고 말했잖아 포장마차 그때 그 자리에서 돌아오라는 말을 다시 그대고 되뇌어도 네가 돌아오지 않을 거 알잖아 그 사람 맞었다면 혹시 혼자였나요? 차였나요? 그녀에게 전해줘요 나 그때처럼 기다린다고 그녀에게 전해줘요 그녀에게 전해줘요 내가 돌아오라고 돌아오라는 말을 다시 그대고 되뇌어도 네가 돌아오지 않을 걸 알잖아 다 잊으려고 노력해봐요 그게 잘 안 되나 봐 슬픈처럼 아니 예전처럼 우리 두 번 다시 돌아갈 순 없나요 내가 싫은 건가요 날 사랑한단 말했잖아 날 거라고 말했잖아 그때 그 자리 앞에서 네가 있던 그곳에 날 사랑한단 말했잖아 날 거라고 말했잖아 내가 싫은 건가요 홀로도 아무것도 없는 너를 다시 흐리고 드리워도 네가 돌아오지 않을 걸 알잖아 아멘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